안녕하세요. 부자초년생입니다. 부자되는 여정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부터 마스터해보자는 생각으로 서울 곳곳을 임장 다녀와서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부동산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는데요. 아직 미흡하지만 관심있는 분들은 발전하는 부동산 투자자 네이버 카페로 놀러 오세요. 참고로 링크는 아래 설명 부분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청량리역에서 출발하여 전농동 일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작년까지 불과 약 1년여 만에 7억원이 하락했었던 레미안 크래시티 쪽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34편 기준으로 21년 9월 최고가 17억원을 찍은 이후 22년 12월 최저가 10.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15개월 만에 6.5억원 약 7억원이 하락했었던 아파트이죠. 하지만 부동산 시세는 한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22년 12월 최저가를 기록한 이후 반등하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8월 기준으로 13억원이 실거래되었네요. 현재의 효과는 12.5억원에서 15억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레미안 크래시티는 2014년 10월 중공된 239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용적률은 235%입니다. 인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서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단지입니다. 참고로 청량리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초거층 주상복합아파트인 스카이예 65와 한양수젠 그라시엘 인근에는 학교가 없는 것이 단점이죠. 저는 특히 재개발 사업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레미안 크래시티의 과거를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레미안 크래시티는 전농 7구역을 재개발 사업한 곳으로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 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 지구에는 전농 7구역을 포함해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있죠.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곳을 살펴보면 답심리 12구역을 재개발한 한신휴 플러스 그린파크 답심리 16구역을 재개발한 레미안 위브 답심리 18구역을 재개발한 레미안 미드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전농 8구역이 있죠. 레미안 크래시티가 위치한 곳을 살펴보면 청량리역과 답심리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청량리역에서 조금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량리 왕심리 강역 중심지와 전농 지구 중심지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을 보면 청량리 왕심리 강역 중심지에 속하는 청량리역 일대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 사업을 추진을 통해서 상호가 업무, 주거 기능을 확충하고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역세권 중심의 직주건조가 컴팩트 시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반면 전농 지구 일대는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으로 인한 배후 인구 증가, 면목성 경전철 신설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를 고려해서 근린 생활 서비스의 중심지로 육성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봐도 두 개의 중심지 사이에 위치한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 지구는 배후 주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청량리, 왕심리 강역 중심지와 전농 지구 중심지 사이에는 다양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또한 아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이 영상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경전철 신설에 따른 교통연계 방안 마련 부분을 강조했었는데요. 바로 2호선 신담력과 5호선 다심리역 그리고 면목선 경전철 신설역 간의 도로 즉, 서울시립대로 사과정로, 전농로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농 7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사과정로의 도로를 정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전농 7구역의 사업 진행을 살펴보시죠. 해당 구역은 2006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6년 10월 조합 설립인가 2007년 6월 사업 시행 계획인가 2008년 5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2014년 10월 중공인가가 났습니다.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재개발 사업을 저는 보지 못했는데 정말 빠르게 진행됐었네요. 참고로 현재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가칭 전농 14구역의 일부는 원래 전농 7구역에 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구역에 강한 비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역은 제외됐다고 합니다. 현재도 전농 14구역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곳이지만 역시나 재개발 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땅의 용도는 제2종 7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농 7구역 전농 440-9 1호는 현재도 별도의 시설이 지어지지 않고 장기 미집행 중입니다. 원래 이곳은 학교 부지였으나 22년 11월 시리도서관 건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 높이 40m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네요. 바로 인근에 동대문 중학교, 전농 초등학교와 시너지를 내서 더 좋은 학업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인근에 위치한 전농 탑심리 뉴타운 가운데 마지막 주자인 전농 8구역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농 7구역은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전농 8구역은 진행 속도가 많이 느렸던 곳입니다. 일몰로 인해서 정비구역 위기도 있었죠. 2008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인데요. 전농 7구역이 2006년 2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불과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농 7구역은 2014년 레미안 크레시티로 중공된 이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전농 8구역은 현재까지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전농 8구역은 2008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 추진이 잘 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일몰기한을 연장한 이후 21년 12월 조합설리인가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건축심의 중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죠. 현재 계획으로는 22개동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 임대 262세대를 포함한 1515세대로 건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계획은 15년 전에 고시된 촉진 계획이었고요. 현재 시점에 맞게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영적률 층수 세대수는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숫자는 660명인데 2000세대 내외로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사업성은 준수한 편입니다. 앞서 말했듯 해당 구역은 전농 7구역과 비슷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비대위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농 7구역이 34평 기준 조합원 분야가 5억원에서 약 7년 동안 11.4억원이 넘게 돈을 버는 것을 보고 비대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조합설립 동의율이 78%로 비대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부동산에서는 앞으로 4년 이후 간처가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 전농 7구역이었던 레미안 크리시티와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전농 8구역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